음란 말이에요 런 아웨이 내 손을 잡아 길소 너너로의 이정도가 자극이 느낀 심장의 속도가 네 그가 저희가 디테일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무대를 안 하면은 디테일이 좀 깨져있기 때문에 다 같이 디테일을 좀 맞춰야 우리 팬분들도 보실 때 또 처음 봤던 그 느낌을 또 받으실 수 있으니까 열심히 디테일을 맞추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왔다! 아 미안해. 맨날 밟아. 항상 밟아. 항상 밟아. 미안해. 항상 밟긴 해요. 이게 딱딱딱. 그러면 항상 밟아. 1이면 볼 수가 없는데. 1번에 저밖에 나오고 1번에 저밖에 나가보자 우리. 티티티티. 끈 끈 끈. 다시. 음악이요. 음악이요. 음악 좀 드VPN 이번엔 동료를 하게 됐는데 오늘이 두 번째 날 연습이에요. 오늘까지 이틀 연습하고 이제 바로 무대를 향해야 하는 스케줄이어서 지금 딱 집중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쓴 이유가 마스크 쓰면 집중이 잘 돼서 뭔지 아시죠? 초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하는 거야? 안 돼, 이거 가벼워서. 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돌리는 길이 있어. 오르기였던 것 같아. 넌 안 돼. 돌리는 것부터 갖다 갔네. 너! 노력했네. 죄송해요. 무겁게 요하지. 다시 돌아온 새남자의 TMI. 해지 원해요. 해지 소취. 네, 오늘 TMI에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지요? 신지요. 오늘 저는 족발을 먹었습니다. 족발 맛이 어땠나요? 맛있는 족발이어서 되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두 분은 검은색 옷인데 유난히 튀어 보이는 게 튀어 보이는 분이 계세요. 네네. 슈아 형이죠. 네. 슈아 씨는 오늘 TMI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오늘 비빔국수를 먹었어요. 오, 비빔국수. 비빔국수만 드셨나요? 난다, 난다, 노잼 냄새 난다. 근데 갈 사람은 안 잡아요, 가세요. 그러니까 안 가보시면 돼? 네, 네. 컨디션은 좀 걱정이 돼요, 어떠신지. 컨디션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진짜. 컨셉이 어떠신지 좋다. 야, 어떠신지 좋다, 어떠신지. 컨셉, 어떠신지요? 어떠신지? 태현자의 어떠신지. 찬이. 네, 마지막으로 바로 갑시다. 마지막으로 바로 갑시다. 네, 마지막으로 갑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힘들어. 아, 수고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또 1년 만에 시상식을 하게 돼서 와봤는데요. 저희가 생각보다 준비를 또 열심히 했습니다.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우리 캐럿분들도 재미나게 봐주시고 애니원 부대도 기대해주세요. 네. 네. 더 팩트 뮤지컬 워즈 저희가 왔는데 오늘 준비한 곡이 Ready to Love 그리고 애니원 있는데 좀 다르게 준비해봤어요. 그 중간에 댐브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캐럿분들이 주목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따 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처음으로 스파이더 미니어를 잘생각합니다. 아, 처음 쓴다. 미니어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어디로 가요? 이런 적절한 긴장감. 너무 좋아요. 오늘 이동할게요. 아, 오시아. 이동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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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노이 A반이었어요. 안 틀릴 자신이 있지? 어, 안 틀릴 자신이 있어. 그게 문제가 아니지. 잘하는 게 문제지. 프로에, 하긴. 틀릴 생각을 한다는 것부터 많이. 그치? 말이 안 돼. 네.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댄스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춰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민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더 팩트 뮤직 어워드에 참여하게 되어 너무 영광입니다. 저희는 지금 더 팩트 시상식에 와 있는데요. 곧 있으면 저희가 이제 무대에 올라가게 됩니다. 뭐 때문에 올라가는지는 아직 설명해 드릴 수 없고요. 작년에 이어서 또 올해 또 참석하게 되었는데 캐럿분들이 계시기에 저희가 또 이런 좋은 시상식에 함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요? 근데 셀칼 왜 따라 하신 거예요? 네? 셀칼 왜 따라 하신 거예요? 아니 그냥, 그냥 문득 어, 쿠션 사진 올렸네. 야 이거 사진 올릴래? 그랬더니 애들이 반응이 좋더라고요. 근데 제 구도가 너무 똑같지 않았나요? 승관이가 제일 똑같았어. 그 필터까지 똑같았어. 내가 똑같았어, 진짜. 승관이가 그 필터 감상까지 똑같았어. 내가 똑같았다니까? 아니야, 아니라니까. 아니야, 승관이가 대박이야. 이게? 이게? 이 코에 그림자, 이게 안 똑같다고? 진짜 내가 이렇게 보게 똑같아. 똑같다니까 이거는 코에 그림자, 이마라인이랑. 이거는 우리 같이 T전이 지난 애들만 나오는 그림자야. 보세요. 어. 어찌됐든 재밌네요. 2021년 연말 시승이 딱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연말 시상식 중 첫 번째 시상식인데 앞으로 있을 많은 시상식들에서도 저희 세븐틴이 한 해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또 이제 열심히 활동하느라 함께하지 못한 준. 영어도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디에잇이랑 준영 와서 연락을 했는데 준영은 많이 바쁜 것 같고 지금 개인 스케줄을 하고 있어서 바쁜 것 같고 디에잇은 연락이 됐는데 소감을 보내왔어요. 소감을 보내왔습니다. 그것도 제가 무대 위에서 멋지게 한번 제가 말해볼게요. 그 일본의 차트 노미네이트는 해외에서도 포인트라는 답을 도와주신 기록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왔습니다.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랩크터치. 주가츠 리준이 이치. 세 번 나옵니다. 한 번 한 사람 부탁드려요. 유아르방. 순환. 아, 그동안 하신다면 랩크터치. 승리님. 여러분,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세븐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로 바로 다 해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상 두개 받았는데 기분 좋네요. 뭐가 나을까 한 보자. 어? 이거랑 뭐가 낫지? 이거랑 비슷해가지고 모르겠다. 이겸 씨 이쪽으로 오실 때 이겸 씨 이쪽배로 한번 해볼 수 있어요. 흰색이요? 네! 저희가 퍼펙트 뮤직 어워드에서 월드 베스트 퍼포먼스와 올해 아티스트 상을 받았습니다. 와! 정말 슬프다! 너무 영광이지 않습니까? 참 입이 아프도록 말해도 너무 감사한 분들이죠. 그리고 회럭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회럭분들이 안 계셨으면 정말 이상한데 고맙습니다. 저희가 또 오랜만에 시상식을 준비하면서 무대도 멋있게 했는데 어떠셨나요? 멋있었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직 앞으로 남은 게 많잖아요. 그렇죠. 컴백도 있고 시상식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캐럭분들에게 도답할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누리십시오. 건강하시고 무엇보다 건강도 잘 챙기면서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많은 것들을 잘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앞으로도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세븐틴! 감사합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인싸! 파이팅!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